이곳은 에이지드 화보차령 현장입니다. 이곳은 에이지드 화보차령 현장입니다. 일라지인 점은 많은 촬영을 혼자서 하다보니까 다른 스타일링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지고 나한테는 조금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약간은 불안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상하실 것 같아요. 즉, 나의 스타일링은? 퓨스아이템이요? 겨울에? 여러분, 당연히 롱패딩이죠? 너무 추워요. 추운 날에는 다리까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롱패딩이 퓨스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근데 쇼패딩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쁜거는 말로 스타일링 매치하기에는 쇼패딩이 더 이쁜거 같은데 너무 추운 날에는 룰패딩이 비싱이 되는 룰패딩? 정해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다양한 활동을 보여드리고 싶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 한계성을 항상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우석입니다 데이지드 10월호에 제가 나오니까 저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케이트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